다음엔 ㅋㅋ 이번엔 ㅋㅋ rutk 보히 아이디 머임님 추천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좋아 저 올라가볼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금일 마감은 대결입니다 스킥과 심양홍의 한판 승부 마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제 암삼으로 뽑았는데 룬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암삼이요? 아 축하합니다 암삼으로 딜략이지 뭐 딜런데 뭐 본인이 가진 딜러룬을 주세요 오케이 자자자자자 나가자 툼피에레트 끝나나요? 툼피에레트 끝나는가요? 툼피에레트? 아 쿵페이렛을 굳이 쓴다면 죽던? 아니면 레이드 딜러? 뭐야 이거? 이거 안죽으면 안되는데? 다행이다 이거 잠시만 체류가 얼마인거야? 이거 잠시만 다행이다 어어? 잠깐만 이거 걔 깎아야되는데 코스걸샷 메뉴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구요 쎄다운데 히지다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빈마공이요? 빈마공도 굳이 쓰자면 레이드 딜러인데 그닥 좋지는 않은같애 오케이 슬금 슬금 점수로 올려둔 전략이야 이것저는 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암산부는 아레나 뭐 기후전 공대? 점령전 공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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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공실을 한번도 안할 생각이니까 어? 공실 기대하지마요 어? 내가 여태까지 공실은 어? 방송 컨셉이었다 요건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공실 역시 갑니다 기대도 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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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도 하지마시구요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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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선택해놓는 덱이 아니라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방덱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덱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거 이길 수 있을까? 이런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죠?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안좋아요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방금 제가 굉장히 위험했죠? 위험했지만 그런 어? 이렇게 꼬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공대로 들어가야되는 겁니다. 폭주점도 터졌다고? 아이씨 재수없어. 이렇게 하지말고요. 어? 상대편 폭주가 좀 많이 터져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덱을 쓰란 말이야. 아 그런 공대로 쓰란 말이야. 어? 어? 방대 폭주타 하지마세요. 폭주가 10번 터져도 이기는 그런 공대로 쓰세요. 그런데만 들어가. 어? 그것이 승리한 비법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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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주고 이거 뭐 폭주안만 터져도 이겨요. 왜냐면 풍치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을거거든. 음? 이런식으로 이기는 공댁만? 어? 쓰란 말이야. 그죠? 변수 란게 없잖아요. 이런거는. 네이리 밑줄 하고레인저님 추천감사합니다. 딱 봐도 들어갈 수 있는 공략만 쓰시면 됩니다 불실피드 터지룬작 아니구요 그냥 탱자야 탱커 탱커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어 공실이라는 게 없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실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고민하면 안 들어요 고민할 것 같으면 안 들어가야 돼 방금 제가 들어갈까 말고 고민했거든요 이럴 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고민할 시간에 딴 데 쳐라 자 오늘의 모터는 그겁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고민하다 들어갔겠지 하지만 이번주는 다르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오케이 에이 에이 예 네 에이 국내가 폭발이 가장lt grimc 경우제의 확신이 것 같다 이건 들고 가야지 확신 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건 이길 수 있죠 이건 안 들어가면 안되는 어? 자 어? 아니? 심고렴해? 아니? 아 이거 방깔기 하다 걸려 빠른 공격이 유리하냐고? 당연히 유리하겠죠? 노래가 너무 커야? 됐나? 이거도 되겠지? 자자자 보세요 무조건 이기는 공대만 들어갑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기는 공대만 들어갈거기 때문에 근데 점점 없어지긴 한다 점점 없어지긴 하다 들어갈때가 자 이런데를 위해서 내가 만든 공대기 이거는 비니치 찾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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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봤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공대모양 쓴다니까요 무조건 이긴다니까 혹시 쫄았어요 여러분들 전 안쫄았는데 저저저 방송 와 암극자 두개야 아 들을 수 없어 이러면 안되는데 슬슬 들어갈 수 없어지면 안되는데 짧다 내기는 편안하기로 했어요 편안하기로 했어요 놀아쩐 설이 하고 안죽으면 나의 승리 놀아쩐 설이 하고 안죽으면 나의 승리 빨리빨리 아직 안좋았어 아직 안좋았어 하흘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스톰니로 사모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해! astic ㅋ 악께 갖네? 큰개같은데?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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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으 우리 이기 수 있는 대 말씀 된겁니다 아 아 아 아 으 엔젤4107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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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왕년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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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하면 어떠시냐고? 아 폭주 아니야 괜찮 폭주 한두 번쯤은 터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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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 놈 어? 지가 언제부터 안 붙었다고 오토로 한다고? 오토돌이나 절하 오토돌이나 지게 말해야되지 아 이거 되게 빨갛으네 이거? 이게 개빨같으네 아 잠만 이건 못잠만 이걸 이기겠어 설마? 물선이나 이기는 건 말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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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좋구요. 아 바깥이 왜이렇게 안걸리냐? 이러면 안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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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빠르게 좀 가야겠구만 지금 너무너무 한방대같은 한방대 돌려도 너무 오래걸려 30분이요? 됐다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 암드나만 잡으면 끝났지 잡았죠? 오케이 끝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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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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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마감방대기 뭔데요? 암...암...암신수 아니야? 암신수 따위로 지금 마감을 한다는 심보 자체가 고약한거 아닐까? 암신수 센가? 불발 비팔라 암신수 불발 비팔라 암신수 나 그거 3개까지 예상했어 나머지 하나 뭐에요? 불발 비팔라 암신수 어어 나머지 하나 뭐야? 통합표야? 어차피 안들어갈건데 뭐 서로 안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빈위치에요? 비타피라고? 비타피? 비타피? 뜬금없이? 흠 자자자자 빛주 가지러 가자 이제 슬슬 빛주 가지러 갈 때가 됐어 어? 그니까 그 4성 보상은요 2주간 줘요 보상은 2주간 줍니다 그래서 빗주 2주 하고 다음주에 또 2마리 하고 이런식이야 으어어어어어 아잇잇잇 아잇잇잇 유신도 아아 진짜 이씨 죽어 아이씨 죽어 죽어 제발 아 죽었다 아 아 죽었다 아이씨 어허 야 미치 진짜 어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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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물발 저거 저거 진짜 빡쳐요 저거 저럴때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주 많이 터졌어 솔직히 어? 저희도 많이 터지 더 터지면 진짜 사기야 어? 어? 폭주 말도 안되게 터졌는데 어? 폭주를 덧덧? 구교환 입장에서 너무 그러지마시다 폭주 많이 터지게 하면 안되지 어? 상시적으로 터져야지 진봐 너무 먹고싶tro 오패 히힣 전eil 일단 레어로 рук 탑 널로 tó 첫 첫 첫 첫 첫 율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거 맞춰된데? 자 한발 죽어라! 안죽었어! 아 죽었네? 어 다니다 씨 계란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니다 아우 씨 짓밟지? 뭐? 근데 이거 줄어야겠다 이건 아 이거 참 이것도 딴딴한 물발린데 아 저항이야 잠깐만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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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저항 떴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엔 안죽아 안된데 어 살았다 질이었구만 노딜이었어 노딜이었어 다행이다 어 사행이야 다행히 와 아 힘들다 진짜 완전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진짜 미쳤네 왜 이렇게 쫄깃하냐 어 너무너무 쫄깃한데 너무 쫄깃한거 아니 간격이네 간격이네 이따 34분 이번주도 빗줄이라서 엄청 빡셀거란 말이지 박스에 향 가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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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는 이번에 금쓰렛 돼요 금투 금쓰렛 돼 스킵보다 한 한 등금만 높으면 돼 어 스킵보다만 한 등금만 높으면 됩니다 드럴데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복수 가야되나 들어온 사람들이 한정적이야 이거 파리는 등수면 되지 파리는 등수면 되지 어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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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킷이랑 경쟁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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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큰일 나지 않아요. 예, 어차피 불닭풍신수라 큰일 나지 않아. 예, 스킷이랑 지금 내기하고 있어요. 예, 마감 내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20분 후에 결정나요. 20분 후에 결정나요. 20분 후에 결정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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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걸렸다. 별거 아닌 방댓 같은데 되게 오래 걸려. 눈이 잘 모르겠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지지난주 1위 공대기야? 아니 근데.. 그분은 뒷사막 공대기라.. 뒷사막에 풍락했잖아?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 근데.. 왜이렇게 애매하냐 소숙절균님 추천 감사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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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때도 빗부있나? 걔 빗부있었어요? 없지 않나? 오케이 바디 오케이 바디 자 잡을까요? 자 12분 나오고 12분 아니 근데 공성이 전혀 안뜨네 황교안 황교안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중털 뺏겼어 아까 안 뺏기지 않았나?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공실이 아이씨 아 여기서 공실이 아이씨 아 여기서 공실이 아이씨 아 여기 또 공실이 아이씨 뭐해 아아 진짜 이씨 아... 애매한데 어우 딴딴하고 짱나네 물발 어 잠깐만 이거 물발 못잡아 안되는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좀 불안한데 이거? 야 이거 야 이걸 공시한다 아까 전혀 안걸려 아까빨리 벌려야 안되고 아까 빨리 벌려야 안되고 오 어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바깥 얼마 안되데 이거 어 진짜 잘생겼지님 추천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you oh shit 흥불어 꿀방카기 아 지금 여기서 여기서 그냥 그만할까 생각 중이야 여기서 존버를 할까 생각 중인데 존버가 답인가? 근데 7불이잖아 아씨 알았어 두판 이기자 두판 이기자 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뭐야 또 왜이렇게 꼬였더 터닝이 또 왜이렇게 꼬였더 터닝이 오케이 틀어졌네 마지막이다 이게 아마 마지막이 끝 마지막이 끝 틀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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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Man you can't believe Can we love tonight You put all the stars in my eyes Can we love tonight You tell me I light up the whole sky Can we love tonight You put all the stars in my eyes Can we love tonight You tell me I light up the whole sky 아홉수우강 2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도 근데 공실 되게 안했는데 저거는 공실 되게 안하지 않았어요? 공실 총 몇번 했죠? 한번 아니면 두번 같은데 굿네임 WSXX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휴 지지구만 방대기 차이가 큰 거 같아 방대기 졌다 개구팡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1등 누구예요? I've been stalking for days I've been staring at the clock Is the radio plays 왜 누리 신나하다 I've been trying to get off this couch for a minute and a whole damn week No kidding, I'm skinny, I cannot eat Got a million motherfuckers and a pen on me Every friend and my family From a girl, every fan, I meet myself I'm too on and I'm too off Come down to make new thoughts Like jumping off of that rooftop 말 시키지마 몰라 누가 이런지 몰라 아니 스키씨 11시 됐는데 10명 이상 들어가지고 동수도 쫙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11시가 되기까지 모르는 거지? 어? 아... 얼굴 축구 뭐 한 게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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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저 시작할 때 저 시작할 때 몇 개였죠? 30명 들어온 거야? 40명 들어온 거야? 91위였어요? 30명 생각보다는 좀 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종이 한 장 차려졌다 역시 승부는 한 끗 차이야 불사망 룬이요? 불사망 룬은 이렇게 좋습니다 내일부터 4성 신뢰나 20성 신뢰나 하나?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어떻게 하지? 하드보드 한 장 차이 인정 알겠습니다 조만간 고지를 하겠습니다 Bond 리듬 리듬